이스라엘 어이 이 사람아! 네 건너 141 맞아요 이스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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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한테 그 지금 시작을 먼저 얘기했었는데 아이 또 내가 싫다고 했어요 번호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다른 사람 마음에 있긴한데 기조롭게 다시 시작이 됐어요 다시 시작이 됐어요 아 절대 아니고요 제일 웃겼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자! 가자! 저는 제 이름은 디노거든요 디노? 저는 반응이거든요 은 둘이다 고기네 제일 친구같은 형은 어때지? 친구같은 형은 바로 제일 아름다운 아이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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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랑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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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의 미래 K-POP의 미래 K-POP의 미래 K-POP의 미래 저는 정훈이 형 어 왜요? 나도 정훈이가 좋거든 정훈이가 좋지 Lay over KOD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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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POP 조금 중에 preparing K-POP 감사합니다.